맛없는 과일과 알바몬 우와 이게 얼마나 많은 과일이야 이거 완전 맛없는데 잠시 후 야 뭐야 맛없다며 맛없는데 살려면 먹어야지 너 지금 20개째야 뭐 과일 비 얼마냐 50만원 니 전재산이야 이제 너 불모 죽는다 요즘은 과일값이 금값이야 뭐라고 몇 년 뒤 이제 나무만 먹고 못살겠다 알바 다녀올게 어디서 찾았냐 조선폭 안 들어봤냐 알바몬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아니거든